안녕하세요 사무엘입니다 K-Style 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의 사무엘에 대한 소식들은 K-Style에서 잘 보고 계신가요? 저는 2017년에 SIXTEEN과 I CANDY로 활동으로 가넷분도가 함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다가오는 2018년에도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일본 가넷분도가 많이 만나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 사무엘의 정보를 K-Style에서 확인해주시면 좋겠고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엘이었습니다